네 네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방탄 잘하네요 너무 멋있어요 사실 지금 나왔던 노래들은 저 굉장히 소실적에 네 방탄 잘하네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출연자석에서 있는 멤버들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 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하설즈의 무대가 하설즈 그러게 말이죠 하설즈를 mbc에서 복의 노래 멤버들의 청춘 이것도 괜찮았었고 비언에이포 방탄소년단 분들의 롤링뮤직박스도 너무너무 멋있었던 무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아주 신나게 잘 온 것 같아요 네 믿고보는 보이그룹들이 표정도 많이 밝아지시네요 이런 기분이셨군요 네네네 제가 그러면 이번에 또 선심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투비 갓세븐의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해 주십쇼 자 이제 곧 2017년 새해가 밝아올텐데요 지금 시각 11시 55분 25초를 네 2017년을 여는 첫 무대 네 비언에이포와 씨앤블루의 무대 네 2020년을 여는 첫 무대 건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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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불러요 수고하십시오 취향